아니 왜 또 나와갖고 자기만 이렇게 웃겨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왜 나는 이런 대사 주고 왜 자기만 웃기려고 그러냐고 내가 뭐 언제 이용해가 서로 그냥 양보하면서 웃기는 타임 아니야 지금은 내 타임이고 내가 이럴려고 이 코너에 넣어줬어? 아니 뭘 넣어줘? 어? 아니 이거 이 옆에 말하는 거 보소 넣어줘? 어? 코너 없어서 허우적대는 거 다 넣어줬더니? 허우적? 어? 참나 아니 지는 뭐 궁예 그거 뭐야 어? 거기 애들만 죽이고 여기 다 쓰러져 있드만 여덟 명이 어? 그게 뭐야 마구니가 꼈다고? 깨레 임마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용진이 형 나 대박 코너 하나 짰어 수엄마인데 이걸로 상금 독식할 수 있을 거야 지금 1등이 승점 34점인데 우리 3점이야 뭘로 독식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그 상금은 어디 있어? 3점이 어때서 그래? 궁예가 2점이니까 3점이 커 보이는구나 왜 자꾸 궁예를 들먹여?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말이 길어 왜? 얘 발 넓은 걸 아예 대본에 날 줬잖아 자기가 웃기려고 아니 나도 여기 지인이 있는데 그럼 웃기지마 그럼 난? 웃겨야지 나도 뭐 초대 손님 왔어 오늘? 더명 있어 더명 손 들어봐요 어디 갔어요? 아니 왜 손을 들려 그래? 나 당신들 초대 안 했는데 누구야? 누구야 진짜 누구예요?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관종들이 많아? 내가 물어볼 줄 몰랐지 여자 불렀구만 딱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알면 안다고 그러지 누구예요 당신들 고소할 거야 진짜로 본론이 뭔데 얘기들 해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돈 줘 돈 줘 예이씨 아니 편집해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들 얘 왜 젖어있지 이런다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궁금해해 뭘 궁금해 내 입담에 져서 오줌 지린 줄 알지 지금 장난치는 거야? 뭘 장난치는 거야? 그만해 뭘 그만해 니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지 너 선 넘지마 아니 시덥지 않은 개그를 하고 있어 왜 뭐라 그랬어? 시덥지 않은 개그라 그랬니 연기야 지금? 응 너 말 잘했다 너 이거 코너 제목 바뀐 지 한 2주 됐는데 너 왜 회의 안 나와? 너 너 왜 2주 동안 왜 연기 엄마 이거 코너 회의 안 나오는 거야 왜? 2주 동안 아파갖고 못 나간 거지 뭘 안 나가? 거짓뿌렁하고 있네 어디서 너 궁예 회의는 나갔던데? 왜 안 나와 여기? 왜 도망다녀? 어? 저번에 술 먹고 전화하질 않나? 어? 코너 제목 안 바꾸면 안 돼 형 나 너무 힘들어 성격에 장애가 있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안 그랬어? 내가 그거 궁예에다가 스파이를 하나 심어놨거든? 근데 무슨 얘기를 했다는지 아니? 이협한 애가? 뭐? 나 이제부터 연기 엄마 안 할 거야 나 이제 궁예에 올인할 거야 응 나 한쪽 안 내낀 궁예로 대한민국 개그에다 씹어먹어버릴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무슨 어디서 거짓뿌렁을? 어디랑? 아니 그 스파이 누구야 도대체? 너? 근부장 너? 너 이놈 스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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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왜 이래? 아이씨 영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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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남의 아들 괜히 죽여 이거 대본이 없는 거를 너 뭐하는 거야 지금 너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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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일어나 일어나 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 있으면 어차피 편집도 못해 아 알았어 너 서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제목은 수 엄마인데 왜 지만 웃기려고 하냐고 아 그래 말 잘했다 그래 너 나한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? 대박 코나 하나 짰으니까 같이 하자고? 수 슈퍼인데 거기 막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놔둬가지고 홍보하면 형 우리 CF 찍을 수 있어 이거 그냥 뚝배기를 찍어버리라 그냥 말이 안 돼 그리고 뭐야 맨 처음에 제크 걸어놨다가 어? 반응 없으니까 마이구미로 바꾸고 어? 그리고 형 오늘까지만 보다 반응 없으면 왕꿈투리로 바꾸자? 어차피 둘 다 오리온이야 연락 없어 아니 이게 왜 제목이 수 슈퍼야? 내가 뒤에 나와가지고 영기 엄마로 하드캐리였는데 이게 영기 엄마가 코너 제목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왜 이게 수 슈퍼가 되냐고 안 그래요?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진짜 한번 해볼까? 뭘 해봐 아니 투표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저기 MC 양반 저기 진행 좀 한번 해주시오 이거 투표 좀 해봐 코너 제목 바꾸는 걸로 아니 이렇게 갑자기요? 거 대본에 써 있잖아 뭘 갑자기야 뭐가 뭐라는 거야 저 양반이? 당신도 개그맨이야 왜 갑자기 애들이 불러 거기다 이걸 왜 해 이런 거를 자 여러분 관객님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을 영기 엄마로 바꾼다 1번 이거 리얼이에요 자 제목을 그대로 수 엄마로 놔둔다가 2번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아이 그래도 보던 게 있지 그놈아 수 엄마가 입에 맞지 이게 안 그런 일이야 공개하겠습니다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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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1번인가 봐 1번 와 100번 하하하하 오com 으 наш 으으악 으악 기자 뒤에요 나가 나가 다시 잡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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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 닫아주세요 이거 문 닫아주세요 이거 문 닫으세요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기 영희리 형 다시 소개해줘 다시 소개 코너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소개할게요 미친 입장을 소유한 이용진이 캐리하는 코너죠? 재밌겠다 영기 엄마